티란데 그 상대는 제이나 소외하게 해드려 엘루이어 제게 힘을 주소 엘루이어 법사? 법사? 그대에게 축복을 그대에게 축복을 싹 내네 오케이 드로우 하나 보고 컨트롤 덱이네 그러면 네 카드는 곧 내 것이다 멍소스 개꿀 다 줘 아바 뭐가 있나 봅시다 요거부터 하자 아 고르곤졸라 안넣었다 아 어쩐지 뭐가 애생하겠다 고르곤졸라를 안넣네 아 아 곤졸라형 안넣네 아이참 아이참 어? 글라인드 언제 설치하셨대? 이제 장롱은 완전한 밀실이네요 너무 무서워 글라인드 설치했습니다 와 여기다 변이를 쓴다고? 어마어마한데? 아이참 브라인드 흙 으흑 어 Track 네 워 나가버릴까? 띠용 마차였던거임 약간 죽음 두장이 좀 무거운거 같기도 하다 죽음 한장 빼고 일단 고르곤절로 한장 넣고 가야지 안쓸 이유가 1도 없죠 상대가 만약에 여기서 이 앞에 6장의 카드중에 제이나가 없다면 내가 변신합니다 저와서 150장끼리 해주세요 날 죽일순 없다 니가 게돈 사티로스 5 6 7 딜없죠 안죽어 저 덱은 불작 한장 튜닝하지 않는 이상 안죽어 그리고 불작을 튜닝하면 뭘해도 죽어 그래서 이걸로 중매 하나만 더 뽑으면 되는데 이거 쓰면 요거나 요게 나오겠네 아 북녀꽃 성직자가 의미가 없나? 욕심을 북녀꽃을 아예 빼버리고 그렇게 했을까? 뭐야 누가 할 때 신드라고 샀습니까 에바자는 도덕이 굴렘 도덕이 굴렘 나 이거 안넣는데? 잠깐만 아 얘 가는거구나 토큰 막을라고 도덕이 굴렘 이거는 어떻게 해야되지? 요거를 쓰고 변신을 해야되나 요거를 쓰고 변신을 해야되나 모르겠네 음 고민이 되네 엘룬의 뜻은 무엇일까 힘 그 자체를 두려워해선 안되노라 그 힘을 거머쥔 자를 두려워할지니 아이 다음톤에 죽음으로 작으면 열받잖아 상대는 제이나가 없는데 난 제이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제이다가 하나 또 있다 얘로 변신해도 나중에 제이나로 또 쓸 수 있다 개돈 써서 힐이나 할까? 아니면 이거 쓰면 아마라 나오긴 하는데 뭐 왜 난 굳이 그래야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? 혹시? 어머 비겼네 까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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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말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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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말이 안되잖아 아 칼림없으러갖고 오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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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